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잘 준비했습니까 자 오늘은 음료 6월 10일 물때로 함물대 입니다 자 오징어 구요 자왕은 살짝 미너 60마리 하고 자왕은 69상자에요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경매는 20분도 안되서 바로 끝날 것 같아요 요것은 고등어 12마리 짜리 양이 얼마 없습니다 주로 미네를 잡았고요 그리고 통키하고 자본은 뭐 서대 뭐 꼴랑 한상자 이래요 조금물 때라서 바닷물 흐름이 오도가 나으니까 자왕은 섬만 입하겠습니다 겨우 세척이구요 양이 너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침에 더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주십시오 건강하시구요